안녕하세요. 쥐타차 안교수입니다. 오후 4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5분 지나가고 있네요.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 마무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친구분들과 약주 한잔 하실 분들이 많을거에요.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관련 주제 급락 신저가 시장 분위기 정말 안좋잖아요. 삼성의자 주가도 여기까지 급락 나왔다가 오늘이야 좀 숨통을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 네이처셀은 뭐랄까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진짜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24,950원까지 뭐 조정이라는거는 이 하루짜리의 거래정지를 피하기 위함 이때 빼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거죠. 그러면 네이처셀 우리가 쉽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인가 그리고 이 경고 딱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고 딱지 그죠? 거래소의 조치 중에서 주의 조치와 경고 조치와 위험의 조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고 종목에 지정되어 있어요. 어느 구간을 넘게 되면 하루짜리의 거래정지가 되죠. 대략적으로 한 2만 7천원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넘게 되면 하루짜리의 거래정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고의 날개를 떼고 나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힘있게 달려 나갈 것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인 오일선도 정확히 지켜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처셀의 주가는 분명히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증폭시키고 거래량 없는 조정 그 다음 거래를 증폭시키고 거래 없는 조정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주가가 위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는 과거 4만 9천 2백원 위치했던 이 주가를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의 매물들을 지금 털어내는 과정이다. 쌓여있는 매물들. 사실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장대,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소화시키다 보니 결국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이뤄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이 네이처셀이 사실 합당한 근거에 올라와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처셀 어떤 종목입니까. 뭐 여러분들 라정찬 회장 과거에 좀 신뢰를 이었던 그 라정찬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소름끼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줄기세포 관련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 퇴행성 관절염대 부분에서 조인트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 FA의 심사관문에서 일단 한 번은 탈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R, M, A, T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뭐 어떤 승인에 대한 부분보다 쉽게 FA에서 빠른 속도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맞아요. 이런 희귀 질환이거나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현재의 의학기술로 처리하지 못하는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걸 해주는 거죠. 빠른? 빠른?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네이처셀이 여기서 거기서 기사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주가가 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때가 이때였어요. 그때가 만 사백 오십 원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제2의 네이처셀도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끊으시면 큰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는 매도할 때 아닙니다. 절대 매도할 때 아닙니다. 제2의 네이처셀 현금 보유하신 분들 지금 당장 네이처셀을 추가 매수하겠다? 이 생각 좀 버리시고요. 일단 제2의 네이처셀 제2의 네이처셀을 말씀드릴 거니까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때 만 사백 오십 원에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오십 칠입니다만 이 혼할 각오로 이 종목을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했었어요. 그쵸? 이 영상 한번 가볍게 한번 볼까요? 왜? 아니 진짜 그렇게 했느냐? 한번 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의아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건데 자 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해당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시작했지만 10월 23일자에 긴급시장 점검 당일 시장 전략을 긴급으로 촬영했습니다. 라고 해서 바이오 조정에 대한 현재 상황을 한번 우리 검토 한번 해볼게요. 라는 영상을 여러분께 찍어드렸던 이때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채널에는 올리지 못할 것 같고요. 라이브 자 이게 채널에는 올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3주 전에 3주 전에 이혼할 각오로 여러분들께 종목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어요. 라이브를 통해서 자 이때 자 보게 되면 날짜가 10월 23일이죠. 3주 전에 이때 제가 아마 네이처셀을 중간 단계에서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잠깐 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을까? 네이처셀 이게 오늘 바이오 쪽 순환매에서 의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꼴을 낳았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0,400원 정도 10,440원 정도 됐을 때 이 부분 편입해도 된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목표 주가는 뭐 웬만하면 실시간 라이브 그리고 텔레그램방 채널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10,450원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우리는 한 번 편입해보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어 완전 저점에서 오르지 못하는 어떤 이 처음 반등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수 있었죠. 이 당시에 제가 네이처셀을 강한 이 어조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 전통적인 이 바이오 회사들 FTA 관문을 통과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FTA 심사관문을 통과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 바이오 종목들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업환경이 아니다. 그렇게 자 금리 인상이다 뭐다 이런게 많았잖아요. 트럼프가 당산된다 만다. 그러면 이 큰 12조원짜리의 종목의 힘이 분산이 될 수 있으니 어차피 우리가 시장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혼할 각오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지금 녹해보게 되면 와 진짜 최저점에 말씀하셨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거에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다음날 이 세력주의연구소 채널을 통해서 어 날짜가 이제 10월 24일이었죠. 10월 24일 그죠. 자 이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했었는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의다 이것도 이제 10월 24일이에요. 바로 다음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이거 지울게요.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때 보시게 되면 12,410원일 때입니다. 10월일 때 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봅시다. 자 안교수입니다. 오전 10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을 보유한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지탈자 안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네이처셀 주가가 어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12,400원까지 힘있게 올라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 기사화된 내용 잠깐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지탈자 안교수 자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이때 네이처셀 조인 시스템 미국 FTA 첨단재생 의료치료제 RMAT 지정되었다. 이게 지금 호재 이슈입니다. 전일에 나왔었던 이 부분이 12,000원까지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쵸? 3주 전에 정확히 이 채널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해드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와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일단 요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요 부분을 좀 보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자 일단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대요.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꽤나 있대요. 자 그런 분들 제가 도움을 항상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정말 안 좋지만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공헌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률 개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아주 쉬운 것이다. 환경에 대한 변화가 바로 종목을 픽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주제로 해서 강의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예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저 개인 번호예요. 개인 번호로 네이처라고 해서 세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네이처셀의 후속주 후속주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단 규칙을 지키고 시장의 산업의 즉 바이오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보며 거래하자라는 뜻입니다. 보수적으로 목표 수익률은 40%에서 50%를 제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큰 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나? 맞아요. 나중에는요. 정확히 그 가격까지 안 가면 안 팔아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항상 중요한 건 비중을 축소 비중을 확대 이 부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 분이라도 더 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끔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인증해주시고요. 010-4822-8706으로 네이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 이 종목 네이처셀의 후속주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수혜를 얻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있는데 주시탄장 교수님 지금 이 네이처셀 후속주 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문자를 통해서 혹시 타점 나왔을 때도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매도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분들이세요. 좋습니다. 일단 뭐 제가 사회적인 공인으로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뭐 통신사에서 무료 문자를 보내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전부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한 뭐 선착순으로 한 200분 정도?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혼할 각오로 추천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문자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타점만 원하신다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010-4822-8706으로 역시나 동일하게 네이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2의 네이처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기업 설명까지도 좀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문자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은 영상이죠? 여러분들 도와드릴 때 항상 정말 뿌듯할 따름이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채널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5만 명 넘으면 어떤 채널을 한번 운용해 볼게요. 라고 했었죠. 아 이 채널 링크 취소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실시간으로 제가 사실 뭐 대응을 도와드리고 처음 좋은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시타자 안교수 주시자라면 원이 없겠다라는 채널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23일자에 네이처셀 오르지 못하면 이혼할게요. 라고 해서 처음 네이처셀 오늘 안 오르면 이혼할게요.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구독자 848명이 들어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와이프가 이혼하는 거 아니야? 나 싫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때도 이제 뭐 11,100원에 분명히 우리는 편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올려드리면서 처음 수익률은 그렇게 뭐 썩 좋지 못했어요.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때 11,300원 갔을 때도 5% 정도의 수익밖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중간중간 과정에서 일단 비중을 좀 덜어놓을 때는 덜어놓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분할로 매수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최근 좀 수익률 나왔던 거 보니까 오늘 걸 한번 봅시다. 이렇게 129.69%의 수익을 예 올리고 있죠. 아 재수익률이 아니고 구독자 여러분의 수익이에요. 어떤 분이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던데 이거 보이시나요? 펩트론 네이처셀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러분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오늘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부분 그쵸? 맞잖아요. 17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죠. 자 네이처셀를 얘기하면서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이 더 갈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끌고 올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이 10월 23일에 제가 이 세장가 가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드릴게요 했을 때까지만 해도 88.20% 했잖아요. 펩트론 근데 현재에 대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 178.43% 이게 바로 주식을 하는 첫 번째 어떤 기술이라는 거죠. 물론 편입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매수의 기술보다 끌고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환경에 대한 변화가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아하 중소형주를 편입해서 시장의 환경이 좀 안 좋아질 때 이 네이처셀로 힘이 몰릴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편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저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상당히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네이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교육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실수의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그쵸?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이오 종목을 만일에 내가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웬만한 이 시장 낙폭보다는 덜 떨어졌다고요. 근데 내가 만일에 2차전지 업종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 수익률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 이게 바로 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하는 종목은 분명 뭘 한다? 편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자 우리 제2의 네이처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혜택은 구독자 여러분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필수죠. 저도 이제 20년 동안 자상운용사 있으면서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부분인데 자주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010-4822-8706 입니다. 네이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네이처셀의 후속주 좋아보이는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비교해보시고 그리고 텔레그램방 채널은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오셔서 아 어떻게 진짜 시장을 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절대 나쁜 투자 아니다. 왜? 항상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도 빠른 속도로 2시 26분에 팹트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 뭡니까? 2시 26분까지만 하도 주구가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솟죠. 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이 2시에 여기였어요.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 더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든다. 자 팹트론 네이처셀 그 뒤를 이올 종목도 여러분께 자료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일단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이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매도타점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됐죠? 인생의 선배님들 혹시나 저보다 연령대 더 많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이처 그리고 옆에 제가 올해 57입니다. 운용사 좀 20명 동안 있었고요. 저보다 연령이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연령을 적어서 옆에 좀 보내주시면 아 인생의 선배님들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라도 문자를 통해서라도 타점 나왔을 때 매도타점 나왔을 때 그리고 신규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제2의 네이처세를 문자를 통해서 그냥 보내볼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들 기쁘시죠? 쥐타자 안교수인데 여러분께 들릴 수 있는 선물들이 더 많이 이번 주말에 좀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는 어 쥐타자 안교수 네이처셀 이후에 또 후속주를 내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아쉬운 이야기들이 많이 좀 들리면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꾼다. 자 가정평화는 주식투자가 잘 되면 평화가 이뤄진다네요. 맞습니까? 에헹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식투자 수익률은 여러분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어 제가 시장에 길라자비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저 아 요번 링크 하나 남겨놓을게요. 그 영상 보시게 되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제 연락처와 그리고 어 링크 주소 첨부해 놓을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승인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됐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